여러분 지금이 오후 3시 2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확대 여기를 할 차례인데요 족보와 성취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족보와 성취에 관해서 집착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족보와 성취에 관해서 집착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족보와 성취 뿐만이 아니고요 결혼에 관해서도 집착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그리더래 이승열이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산다고 하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은 다 결혼하고 가정을 갔는데 왜 저렇게 혼자 사느냐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다 그러더래 그러면 당신은 뭐 제대로 된 사람이요 난 뭐 더 또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그러면 박근혜도 처녀로 늙었으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겠네 제대로 된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합니까 김대중 대통령님이 노벨평화상을 받았잖아요 그 노벨상을 만든 노벨도 독신을 살다 죽었어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도 노벨상을 만든 노벨도 독신을 살다 죽었다 역사의 음악 역사의 이름을 남긴 브람스도 독신을 살다 죽었다 음악 역사의 이름을 남긴 베토벤도 독신을 살다 죽었다 박근혜 말고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에도 정말 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독신을 살다 죽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뭐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래 그럼 당신은 제대로 된 사람이요 제대로 된 사람이 왜 그 모양 그 꼴로 사시오 제대로 된 사람이 왜 마음을 마누라 뒤돌이 패고 마누라 고생을 시키고 그렇게 사시오 참 어깨를 나란히 한다니 무슨 어깨를 나란히 뭐 민간단체가 어깨를 나란히 한다니 나는 사진 찍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내가 눈에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나를 사진 찍는 사람을 알아? 아유 정말 정보가 그렇게 어두우니까 맨날 어디가 허드렛이 있는 하고 살지 이 양반아 내가 사진 찍는 데를 그만둔 지가 몇십 년이 지나서 몇십 년 동안 회비를 한 푼도 안 내는데도 그럼 뭐 공짜 회원인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그렇게 제대로 안 됐다니까 뭐 민간단체에서 또 어깨를 나란히 한다네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면 이승렬이가 워낙 하고 어? 사진 찍는 민간단체가 워낙 하고 계속 기다린다네 계속 기다려봐봐 봐라 내가 가나? 온 짐이 우리나라 그 사진 찍는 데 회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지금은 7천 명도 넘어설 거야 7천 명도 넘어설 거야 근데 그 7천 명도 넘은 사람을 다른 사람이 일체 관심조차 안 가져요 오로지 이승렬이 이승렬이가 나오느냐 이승렬이가 사진 찍으러 또 카메라 들고 나오느냐 참 웃기고 있네 카메라는 이게 핸드폰이 이게 유일한 카메라야 이 양반아 그렇고 그래서 확대 여기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족보 성시에 관해서 집착하는 사람은 역사적 상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족보 성시에 관해서 집착을 하는 겁니다 역사적 상식이 전혀 없고 과거에 양반 쌍놈 찾던 그런 그게 아직도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어느 성시가 양반이네 어느 성시가 쌍놈이네 뭐 같은 이시까지 이시하고 결혼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이승렬이가 불쌍놈이로구만 아 이승렬이 저 새끼 불쌍놈의 새끼로구만 같은 이시하고 결혼하게 된다고 불쌍놈의 새끼래 그 이시라는 여자가 내가 누군지는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이시라는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괜히 그렇게 혼자 사는 남자마다 이렇게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그 여자 취미가 그거야 혼자 사는 남자하고 결혼한다고 소문 내는 게 여자야 그 여자가 취미가 참 고역한 취미를 가진 여자인데 그 여자가 실제 나를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헛소문이 돌아가는 거지 헛소문이라는 게 팩트와는 거리가 멀어 팩트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거야 꾸며진 각색 꾸며진 소설가들이 그렇게 헛소문을 좋아한다는 식이지 팩트와는 상관이 없는 거야 사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건데 그런 헛소문이 번진다니까 그 여자를 내가 본 적도 없는데 뭐 얘기를 나눠본 적도 없는데 무슨 이시하고 또 결혼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이시하고 결혼한다 하니까 뭐야 같은 이시길이 산다는 거야 아니 불쌍놈의 새끼로구만 지는 양반인데 내가 같은 이시하고 산다는 건 불쌍놈의 새끼로구만 아직도 그렇게 양반쌍놈을 찾고 뭐 어느 성씨가 양반이네 어느 성씨가 불쌍놈의 새끼네 이 지랄들하고 산다고 한국이 그래서 아직도 이게 정신 못 차렸어요 정말 한국이 개명해서 G7에 들고 정말 남북통일하고 전 세계로 국력을 과시하려면 그런 낡아 빠진 그런 생각을 하는 인간들이 세상을 떠나야 돼 지구를 떠나라 그 전에 어느 개그맨이 그랬다잖아요 어느 개그맨이 개그를 하면서 지구를 떠나라 그랬다잖아요 뭐 그런 식이지 지구를 떠나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지구를 떠나라 그래야만 한국이 G7이 아니라 G3에 들고 세계 무대를 주름잡는 최고의 선진국 최고의 강력한 나라로서 우뚝 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이중화는 택리지에서 우리나라 성씨의 본격적인 보급 시기를 고려초로 잡고 있다 주로 지배계층이 성씨를 가졌기 때문에 조선 초기만 해도 전 인구의 90%가 성씨가 없었다 보세요 조선 초기만 해도 조선시대의 모든 백성들의 90%가 성씨가 없었다 천민계층까지 성씨가 보급된 시기는 조선 후기로 1894년 가보 개혁으로 성씨 대중화가 촉진됐고 일제강점 직전 해인 1909년 민족법의 시행과 함께 누구나 성과 본을 갖게 되었다 내가 전부 시간에 뭐라고 했으니까 1700년대에서부터 성씨가 보급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얘기한 1700년대도 너무 일른대야 길가에 다니는 개똥이, 스똥이, 개나 소나 모두 다 성씨를 갖고 나잘났다고 하게 된 것은 언제였느냐 1894년부터 이렇게 가보 개혁으로 성씨가 보급되기 시작하다가 1909년, 1909년 민족법의 시행과 함께 누구나 성과 본을 갖게 되었다 1909년 민족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1909년 민족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정말 요즘 내가 유튜브를 한다니까 또 그리더래 내가 유튜브를 하니까 이승렬이가 유튜브를 한대 아니 저게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일하는 놈인데 저게 유튜브를 한대 개나 소나 유튜브를 다 한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개, 이승렬이가 유튜브를 한다니까 그거야 개나 소나 유튜브를 한대 유튜브가 외국 사람도 유튜브를 시청한다니까 이승렬이가 외국 사람 보라고 유튜브를 하면 나라 망신다 시키겠구만 이렇게 또 떠든다네 그러니까 여는 사람이 유튜브를 하면 아예 이런 얘기도 안 떠들어 그런데 이승렬이가 유튜브를 한다고 하니까 또 야 이승렬이가 한대 야 이거 또 씹을거리가 또 생겼구나 안주거리가 안주거리 씹는다고 하죠 안주거리 씹니까 또 생겼구나 개나 소나 유튜브를 한대 1909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승렬이가 이게 보면 80년 전 80년 전 9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속된 말로 개나 소나 성시를 갖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시 역사라는 게 그렇게 짧다니까 아니 이렇게 성시가 개나 소나 성시를 갖게 된 것이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어떻게 족보를 논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700년대에서부터 조선중기서부터 이 성시가 확산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 성시가 확산이 되는 초기였다고 야 이런데 이렇게 정말 개나 소나 사람으로만 태어나면 전부 다 성시를 갖게 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이게 족보가 성립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조선중기부터 천민층을 제외한 양인들에게 성시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그렇잖아요 내가 1700년대에서부터 성시가 이제 일반 백성들에게 확대되기 시작했다 16세기 조선에서 성시가 없는 무성층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였다 외란과 호란 이후 성시와 족보가 없으면 상민으로 전락되어 군역을 져야 했기 때문에 양반과 결탁하여 호족과 족보를 위조하려고 했다 참 이게 미친 외란 외란과 호란 이걸 뭘 얘기를 할까요 임진외란과 병자호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진외란 그러니까 임진외란이라는 건 외놈들이 쳐들어왔다 임진년에 외놈들이 쳐들어온 난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임진외란에 든 거야 임진년에 외놈들이 일본 사람들을 비아를 해서 외놈들이라고 하죠 외놈들이 난을 쳐들어왔다 이런 얘기죠 그게 임진외란 임진외란이라니까 또 임시를 좋아한대 임시를 임시를 좋아해서 임시하고 동서지간을 지내라고 하나 또 그렇게 임시를 좋아한다네 임진외란이라고 하니까 임시를 좋아하니까 임시하고 동서지간을 지내라 또 야단이고 호란 병자호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자호란 병자호란이 뭡니까 중국의 명나라는 일이 쳐들어왔잖아요 남한산성 얘기도 나왔고 임진외란과 병자호란이 얼마나 조선시대에 큰 전쟁이었습니까 그런 큰 전쟁을 겪은 이후 성시와 족보가 없으면 상민으로 전락되어 족보가 없으면 상놈이다 이거야 족보가 있어야 양반이지 족보가 있어야 어디 가서 양반 행세를 하지 족보가 없으면 상놈 저거 쌍놈 아니야 상놈이라고 안하고 상놈이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그래도 발음이 발음이 좀 그래 원래 상놈이 아니라 쌍놈이라고 해서 쌍놈 불쌍놈 이런다고 우리 그 밑바닥 밑바닥 섬 밑바닥 국민들은 상놈이라고도 안해 쌍놈 소주를 소주라고 안하고 쇠조 쇠조 한다고 딱 때려야 몸이 딱 뚫려 이런다고 우리 밑바닥 계층은 그렇게 아주 강력한 발음을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상놈이라고 안하고 쌍놈 쌍놈 중에서도 불쌍놈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밑바닥 사람이라 밑바닥 정서를 잘 알기 때문에 밑바닥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대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족보가 있어야 양반 대접을 받지 족보가 없으면 불쌍놈 이랬다는 거야 불쌍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족보가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너도 나도 이제 족보를 만들기에 급급한 거야 아니 이 족보가 있어야 양반 행세를 한다지 그렇지 족보를 만들어야지 지금 대학 졸업에 취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대학 여러분들 대학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천만 원이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대학 등록금 천만 원씩 대다 해가지고 떠들썩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돈을 들여서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이 됩니까? 취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취직도 안 되는 대학을 왜 나옵니까? 가성비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돈을 그렇게 뒤래밀했으면 돈을 벌어야지 그 본전을 뽑아야지 본전을 못 뽑는 거다 그러면 도대체 그런 데다 왜 돈을 씁니까? 체면 우리 민족은 체면의 체면 우리 민족은 체면의 체면 지뢰의 민족이야 우리 민족은 체면을 그렇게 중요시했다 이거야 옛날에 양반들이 물 먹고 이를 쑤셨다는 거야 물을 먹고 나서도 고기를 먹은 것처럼 이를 쑤시며 다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체면 때문에 양반으로서 체면 때문에 우리 나라 속담에 무슨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배고픈 게 제일 섰다고 하죠 수염이 수염이 이렇게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식생활이 중요했다고 하죠 여기 보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체면 치료를 위해서 대학을 졸업하잖아요 취직도 안 되는 대학을 체면 체면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는 거야 대학 졸업을 못하면 어디 무슨 죄를 지은 것 같은 죄인 취급을 받는 시대야 이 쫙 TV뉴스를 틀어보십시오 고절 신호하다 고등학교 졸업뿐이 못한 사람이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 임원까지 올랐다 그러면 고절 신호하다 고절이 무슨 죄입니까? 그런 시대가 되고 그러죠 고등학교 졸업뿐이 못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어디가 죄를 진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쌍놈이야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있어야 양반이야 너도 나도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고절 신호의 주인공이 되고 그렇게 쌍놈이 출세했다 해가지고 고절 신호하다 방송으로 야단이야 고절 신호라고 고절이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체면 치료의 양반이 되려고 너도 나도 대학 졸업장을 가지려고 야단들이야 대학 졸업장은 가져야 양반이다 그러지 그런 시기 된 거야 그런 시기 졸업 없으면 쌍놈이야 졸업을 가져야 양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너도 나도 불을 켜고 졸업을 갖기를 야단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조선 중기부터 적보 매매 너도 나도 이렇게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그러잖아요 공급이 생기잖아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양반 대접을 받으려고 적보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졸업 매매 돈 받고 졸업을 팔아먹는 거 졸업을 위족 남의 졸업을 벗겨 위족 공명첩 등을 통해 일부 천민이 양민하고 이루어지는 등의 사회 변화로 무성층의 비율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졸업을 사 남의 졸업을 벗겨 이래가지고 나도 양반이야 나도 이제 뼈대가 있어 우리 집은 뼈대 있는 집안이야 이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노예나 대다수의 쌍놈들이 이제 양반으로 탈바꿈을 하더라 조선 후기 학자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 제8권에서 내가 서업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적보를 가져와 보아 달라고 했으나 그 중 열이 하나도 진짜가 없다 정약용 내가 언젠가 그 양평 다산 정약용 그 다산공원에 가서 뭐 드론도 날리고 해서 찍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박랑 인생을 올리니까 그 후로 또 누가 그래 야 저게 정시 여자를 얻으려고 또 저지랄하나 이 탈북민 내가 그 여자분한테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그 탈북한 정아무개라는 그 젊은 여자가 있어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저놈이 이승렬이가 저지를 하나 이승렬이가 저 여자와 정시를 그렇게 들먹이는 거 보니까 정시와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또 정약용을 참나 이 일을 하더래 여러분 탈북민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셔 탈북민 여자들이 이승렬이를 거들떠도 안 봐요 아니 탈북민 여자들 얼마나 눈이 높은 줄 아십니까 참 웃기고 있는 정말 눈이 높아요 이승렬이 같은 건 탈북한 여자들이 거들떠도 안 본다니까 탈북한 여자들이요 탈북한 여자들 중에서도 한송이 정누가야 이름이 탁 막혔는데 양평에서 가서 산다는 있잖아 그 여자들이요 한송이는 미국의 유엔 본부까지 갔다 온 여자야 이 뭐야 저 정 아휴 이름이 또 딱 막혔는데 여기에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 또 이름이 딱 막혀서 그 여자는 미국에 그 투자자가 왔을 때 그 투자자 이름도 지금 내가 딱 막혔는데 하여튼 그 통역도 하고 그래요 영어를 상당히 잘합니다 영어도 잘하고 미국을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든다니까 말이 탈북 여자지 미국을 제 집 안방까지 드나들면 당연히 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미국을 이렇게 제 집 안방으로 같이 드나들다 보면 뭐 짐 로저스인지 투자자 미국에 미국에 그런 유명한 투자자를 만나서 통역도 하고 미국을 제 집 안방같이 드나들면 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열이 같은 건 그 여자들이 거둘 때도 안 봅니다 그렇다는 걸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약용 얘기를 하니까 아 탈북민 그 정시 여자를 지가 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저지르르구나 또 이러더라고요 보세요 내가 그 다산 정약용 공원에 가서 그 동영상을 찍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언젠가 정약용도 내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인간 탐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약용은 조선시대 아주 대학자였습니다 큰 인물이었습니다 정약용이 뭐라고 했냐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 목민심서라는 책이 있어요 정약용이니까 이 지피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정약용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서업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족보를 가져와 보아 달라고 했으나 예전에는 지금은 한글 전용을 하잖아요 한글 전용을 하고 이 세상이 개명이 돼가지고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하니까 이 깜깜이가 없어 이 문맹자가 없어요 문맹자가 없어 그런데 이 정약용 시대에는 100% 한문만을 사용할 때거든 한문이 한글에 비해서 익히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때는 정말 글씨를 아는 사람이 소수였습니다 거의 대다수 백성들은 먹고 사는데 급급하는 백성들은 글을 전혀 몰랐습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하고 웬만큼 사는 계층이래야 글을 읽을 수 있고 글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큼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는 웬만큼 수준이 있는 계층에서 글을 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족보라는 게 전부 한문으로 돼 있는데 읽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약용이한테 정약용이 공부를 많이 한 대학자니까 정약용이한테 족보를 보여달라고 이제 갖다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이 정약용이가 수많은 사람들의 족보를 다 봐줬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족보를 다 봐주면서 느낀 게 야 이게 다 가짜들로구나 이런 얘기를 이 정약용이가 목민심서에서 목민심서라는 자기가 쓴 책에서 실토를 했다는 거예요 야 이 한국의 족보들이 다 가짜로구나 이렇게 실토를 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사업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족보를 가져와 봐달라고 했으나 그 중 열의 하나도 진짜가 없다 아 열의 하나도 진짜 족보가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열 사람이 족보를 봐달라고 가지고 오면 열 사람 모두 다 그게 가짜 족보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족보에 집착하시겠어요 내가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족보에 집착하는 사람은 정말 상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상식이 없다 보니까 족보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 중 열의 하나도 진짜가 없다 하며 이는 한태의 쇠속에 불과한 것은 믿을 것이 못된다고 적고 있다 대만 국립정치대학 김근식 교수는 김희박 3대 성이 한국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정상적인 친족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고 평민 천민 등 많은 사람들이 참칭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대만 국립정치대학에서 강의라고 하는 김근식 교수라는 사람이 그럼 왜 한국에는 이렇게 김희박이 많으냐 세상이 그렇게 많거든 김희박 왜 이렇게 한국성에는 김희박이 많느냐 하고 봤더니 너도나도 성을 만들 때 인기 인기 성씨였어 김희박이 김실에 김윤신장 신라에 김유신 장군이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실에 아 조선에 이성계가 있지 박실에 아 신라에 박혁거세가 있지 대뜸 나타난 위인이라고야 아 조선시대는 이성계 뭐 신라시대는 김유신 뭐 이렇게 가끔 떠오르는 게 이제 이런 위인들이니까 야 그럼 너는 김희박 세 가지를 딱 내놓고 너는 어느 성씨를 갖고 싶으냐 나는 박혁거세를 갖고 싶습니다 그럼 너는 박씨로 해라 너는 누구를 존경하냐 이성계를 존경합니다 그럼 너는 이성계를 해라 너는 그럼 이시로 해라 어 이런 식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김희박이 한국성씨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김희박이 그렇게 사람이 많다 이거지 그게 정상적인 정상적인 이유라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그렇게 김희박이 한국의 성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정상적으로 혈통을 통해서 이렇게 자식의 자식이 대를 입고 자식을 대를 입고 혈통적으로 DNA적으로 내려왔다고 하면은 김희박이 우리나라 정치의 전체의 성씨를 대표하는 그렇게 상태가 되었을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가짜다 이거죠 가짜로 내가 박씨를 갖고 싶으면 박혁거세 후손이다 내가 김씨를 갖고 싶으면 김할지의 후손이다 김유신의 후손이다 내가 이 씨를 갖고 싶으면 이성계의 후손이다 이게 아주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딱 아주 도식화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송씨가 김위박이 많아졌다 이건 상당히 진짜 얘기입니다 틀림이 없는 얘기예요 이 교수가 틀림이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조족보가 처음으로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던 시기는 18세기 후반이다 주목할 점은 족보를 유지한 장본인이 양반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족보를 유지하는 건 족보를 유지하는 거예요 족보 그런데 족보를 유지하는 풍습이 생긴 것이 족보를 유지하는 풍습이 생긴 것이 18세기 후반이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족보를 유지하는 장본인들은 양반이 아니다 쌍놈들이 그러니까 족보를 유지한다는 거죠 쌍놈들이 평민 쌍놈들이 남의 족보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유지해가지고 나도 지금 대학을 안 나온 사람들이 대학 졸업장을 유지해가지고 나도 대학을 나와너라 나도 학력으로 양반이니라 한듯이 이때도 이렇게 위조가 나돌았다 그죠 위조족보가 나돌았다 1764년 족보를 유지해 판매하다가 발각되었던 김경희 신부는 중인이었다 벌써 이 1764년에 족보를 유지하다가 발각되는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유지하다가 발각된 사람이 김경희라는 신분의 사람인데 이 중인 신분이었다 그죠 양반이 아닌 양반도 아니고 쌍놈도 아닌 양반과 쌍놈 사이의 중인이었다 내가 사진작가협회라고 들어갈 때 학력을 쓰는 난이 있더라고 거기에 고졸이라고 썼더니 이승렬이는 고졸인이라고 아주 대한민국에 또 소문이 난 거야 이 사진 찍는 조직체가요 각 지방 각 마을 땅마다 다 지부가 설립됐어요 그러니까 이승렬이가 입회원서의 이승렬이가 다 학력을 고졸이라고 썼더니 내가 전번에 방금 전에 그랬잖아요 사진 찍는 협회 회원들이 7천 명인데 여는 사람들은 아예 관심조차 안 가죠 오로지 이승렬이만 관심을 갖고 이승렬이만 가지고 자꾸 안주거리를 씹어 그러니까 다 고졸이라고 썼더니 이승렬이 학력이 고졸이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소문이 퍼지다 이승렬이 학력이 고졸이라고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저 김해에서 김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부산과 접경하고 있잖아요 김해의 어떤 학교 운영이 어려운 대학에서 팜플릿을 보냈더라고 당신 말이야 한 학기에 한 번만 출석을 해라 그러니까 한 학기 6개월에 한 번만 출석해라 1년이면 1년이면 두 번만 출석해라 1년에 두 번만 얼굴만 내밀고 있어라 와서 뭐 잠을 자도 좋고 1년에 딱 두 번만 얼굴을 내보이면 그러니까 얼마의 액수 이상을 우리 학교에 송금해라 얼마 이상의 액수를 우리 학교에 송금하고 1년에 딱 두 번만 출석을 해서 얼굴 낮짝만 보이고 잠을 자든 뭐든 당신 자유다 그리고 나면 3년 후에 대학 졸업장을 주겠다 그 학교가 결국은 이제 문을 닫았어요 학교 경영이 그렇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경영난에 그렇게 와서 잠을 자도 좋고 좋으니까 당신 말이야 1년에 두 번만 출석을 해라 그러면 1년에 두 번 출석해서 얼굴도장이나 찍고 가라 그럼 3년 후에 졸업장을 줄이라 당신이 그래서 1년에 두 번 출석해서 졸업장만 얼굴도장만 찍고 가면 당신도 대학 졸업장을 가진 양반이니라 이런 식이 된 거야 내가 갔을까요? 안 갔죠 그가 이런 식이 된 거야 족보가 이런 식이 된 거야 족보를 가져야 양반이지 족보를 안 가지면 쌍놈이라니까 그러니까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있어야 양반이지 대학 졸업장을 안 가지고 있어 쌍놈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도 나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대학 졸업장을 따려고 너도 나도 몰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교욕이 행행하고 나도 양반이 되겠느라 굶어 죽어도 양반이 되겠느라 어디 가서 막노동 철근을 등침으로 철근을 지고 오르락 내리락 해도 대학 졸업장은 가져야 하느니라 너도 나도 대학문이 미지게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 선진국 서양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서양에는 정말 머리가 좋고 정말 학문을 할 사람 그런 사람만 대학을 가지 너도 나도 그렇게 대학을 가려고 야단 법석을 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을 못 나왔다고 해가지고 또 죄인 취급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을 못 나왔으면 고졸신화다 변종이 나타났다 아니 고등학교 졸업장까지 고등학교 졸업장뿐이 못 가진 사람이 뭐 임원이 됐대 뭐 전무로 승진했대 야 이게 참 변종이 나타났구나 고졸신화를 잃었구나 고졸이 뭐 집니까 족보가 이런 시기였다는 거죠 양반이 아닌 중인 김경희가 여러 족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쇄시설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몰락한 양반들로부터 족보를 사들이거나 문중 대표들에게 뇌물을 주고 여벌로 족보를 더 찍게 한 다음 비밀리에 건네는 방식이었다 족보 매매를 의뢰한 고객이 족보를 선택하면 고객이 족보 매매를 의뢰한 고객이 족보를 선택하면 고객의 이름이 들어갈 지면을 확정하고 그 부분에 어울리게 가게 기록을 위조해 별도의 종이의 활자로 인쇄했다 그리고는 본래의 족보를 해체하여 원래의 지면을 빼내고 그 대신 위조한 별치를 그 자리에 끼워넣는 수법이었다 족보를 위조해서 팔아먹는 거야 김경희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인쇄시설을 갖췄다는 겁니다 책을 만들 수 있는 인쇄시설까지 갖춰놓고 양반들한테 족보 하나를 사가지고 이 족보를 부분적으로 짜집게 하는 거야 그래야 부분적으로 짜집게 해가지고 그 부분적으로 몇 페이지를 없애버리고 그 의뢰한 족보를 돈 주고 사겠다고 의뢰한 사람의 이름을 그 공간 없는 페이지에 그 자의 이름을 집어넣고 이제 이래가지고 팔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남의 족보를 해가지고 짜집게 해서 팔아먹는 거죠 부학 관련 책에 나오는 내용은 공식 역사 기록에서 볼 수 없는 게 많다 각 집안에서는 자기들 가문이 선대에 관한 기록이란 이유로 신뢰를 보내지만 그 중에는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족보가 조작된 사료로 경주 김씨 신라 삼성연 원보가 있다 조선인조 때 나왔다는 이 책의 저자는 조선 말기에 출생한 김경대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경주 김씨 한 종인이었다 또한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을 마이태자의 직계 후손으로 조작한 위보도 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김경대라는 사람도 이 조선 말기에 출생한 김경대라는 사람도 이렇게 적보를 위조해서 돈벌이에 급급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뿐이 급급했던 게 아니죠 대부분 대한민국 천지가 적보를 팔아먹고 남의 적보를 갖다가 짜집게 해서 돈 받고 주고 이랬던 거죠 그러면 그 돈을 주고 산 짜집게 된 적보를 산 사람은 야 이제 기분이 업되는 거야 야 내가 남한테 쌍놈이라고 이 천대만 받고 살았는데 양반이라는 이 적보를 가지고 있구나 우린 집안도 양반이 이노라 그래서 아들 딸한테 봐라 우리 집안도 양반이다 멧돼조 할아버지가 무슨 벼슬했고 멧돼조 할아버지가 무슨 왕 밑에서 어떻게 있었고 양반이니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자손들이 프라이드를 갖는 거지 그런 점에서 그는 자식들한테 가문에 대한 프라이드를 심어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긍정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원래 프라이드라는 것이 말이죠 사실을 기반한 프라이드를 가져야 그것이 오래가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거짓을 위반으로 한 거짓을 밑바탕으로 해서 생긴 프라이드는 그게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 또 길어지는데 지금 그 38분을 경과했습니다 지금 39분을 경과했는데 그 다음에는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시와 조포에 관해서 이제 많은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